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나에게 떵을 돌리시나요 맹정하게 과신님이여 속절없이 과신님이여 행복하라고 기도해 끄만 어찌 그렇게 떠나셨나요 과신님이여 떠난님이여 당신은 무정한 사람 기도 저도 하지 못하게 내 마음 흔들어 놓고 기다리라 말 한마디 해주고 가면 안되니 내 맨날은 어떡하라고 나 혼자 지새라고 허락도 없이 가버리면 내 마음 어떡하라고 별이 되어 먼저 가신님이여 오늘도 홀로 느낍니다 내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을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은혜의 소원 주도하지 못하게 내 마음 흔들어 놓고 기다리라 말 한마디 해주고 가면 안되니 너는 어떡하라고 나 혼자 지살라고 허락도 없이 가버리면 내 마음 어떡하라고 별이 되어 먼저 가신 님이여 오늘도 얼룩을 느낍니다 별이 되어 먼저 가신 님이여 오늘도 얼룩을 느낍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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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